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갈등 현안에서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죠. 그런데 이번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해역과 남중국해 문제가 직접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중국보다 미국의 입장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사거리 제한이 남아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풀어준 것도 대중 견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한미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양국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남중국해를 특정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표현도 들어갔습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 뿐 모두 중국의 행위를 문제삼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전략적 보호성을 유지해온 한국의 입장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이 관련 진문을 받자 바이든 대통령은 웃으며 행운을 빈다고 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 견제용 안보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거리 제한을 둔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42년 만에 해지한 것도 우리 군의 자주 국방과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정상회담에서 대만을 언급하는 건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이라고 했던 중국은 한미성명 발표 직후 관영 매체를 통해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